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운동 쉽게 하고 재밌게 하는 와락입니다 자 오늘 도전은 솔직히 할까말까 너무 쉬울 것 같아서 여기 방지턱이 있는데 방지턱을 자동차를 중립으로 밀 수 있느냐 이게 너무 쉬울 것 같아서 고민 중이지만 손님 불렀어요 이게 쉬운지 안쉬운지 뭔지 알려면 일반인 시켜봐야지 안녕하세요 근데 제가 세븐이를 살짝 아까 밀어봤는데 이거 그냥 밀어서 손으로 보내버리겠습니다 여기 서선이거든요 자 우리 알바생이 안전을 위해서 브레이크 밟아 준비됐구요 그쵸? 3대 몇이죠? 3대 350 자 350이 한번 세븐이를 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세븐아 수원 가자! 자 밀어봅시다 어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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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밀어지고 있어요 자 저기서 올라가는지 문제입니다 올라갑니까? 다시 한번 해보세요 자 언덕이 올라가냐 가자! 형 수원 가자! 으아악! 아우! 아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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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멈춰주세요 브레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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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느정도에요? 나이도가 0에서 10이면 어느정도에요? 8? 그렇게 어렵다고? 네 진짜 딱 올라갈 때 이 경사를 딱 접했을 때 그냥 브레이크 밟은거 같아요 심발 신고 저 도전해볼게요 실제로 진짜 면arah에 가기 웨이 hour 아 너무 쉽다 대단하다 허학 이거 너무 쉽다 이거 근데 너무 쉬운거 아닌가 한번더 한번더 데려다줄게 어 잠깐만 arrator 자 계속한다 형 이제 팁 드라마 쓸께 이제 여기서 이거.. 아이.. 와 핵두라인.. 말중에 왕이라네 하아.. 말중에 왕이라네 일 마력! 쉽게 성공입니다 그.. 등을 봤거든요 등을 봤는데 말이 보였습니다 한 번 더, 다시 한 번 도전해보겠습니다 아 근데 진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제가 하는거 보고 어떻게 가능할거라 생각합니까? 무조건 가능합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준비 출발 자 범퍼에 부착했구요 자 다시 한번 할게요 출발 수원 가자 형 돌아와서 형 도우러와서 개고자 자 그만해 어 수원 니가 가겠다 병원으로 아 이거 선생님 혹시 도전할거에요 안할거에요? 아 이정도면은 저는 할 수 있을거 같은데 네 가볍게 제가 보여드리죠 아 가볍게 보여드릴게요 아니 근데 진짜로 350과 600의 차이 아니겠습니까? 긴장합니다 자 일반 선생님 예 350보단 잘하겠죠 공치 보세요 아 준비됐네 나는 말 넌 소야 레츠고 자 준비됐으면 하겠어요 자 해도 됩니다 로시아 로시아 가자 가자 지금까지 인력거 마랑이었습니다. 도전은 입격된다. 로바, 로바. 감사합니다.